우리 군이 북한군 정찰용으로 거의 400억 원을 들여서 무인정찰기들을 사서는 대대급 부대마다 쭉 내려보냈습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텐데 감시할 성능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하늘에 띄우기도 힘들어서 전시품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북한군 감시 목적으로 군이 도입한 무인정찰기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대대급 부대에 480여기가 배치됐는데 모두 390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정찰이 아닌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감사 결과 황당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이 무인기는 반경 20m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뜨고 내릴 수 있는데 산악 지형이 70%인 우리나라, 특히 전방 작전 지역에서는 이 착륙할 장소 자체가 많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광학렌즈의 성능이 낮아서 적군 이동을 포착하기에는 영상의 화질이 떨어졌습니다. 무인정찰기인데도 도입 당시 성능 기준을 턱없이 낮게 잡은 게 문제였습니다. 500m 거리에서 사람이 아닌 전차 정도만 알아보면 된다고 했고 산악 지형이 많다는 고려 없이 착륙 성공 확률도 50%만 넘기도록 했습니다. 국방부 감사실은 도입 과정의 잘못들을 확인하고도 관련자들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인사참고 자료로만 통보했습니다. 또 SBS 확인 취재에 비리 혐의를 포착하지 못해 수사 의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합격 결과를 기준 충족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올해도 40억 원을 들여 추가 도입하려던 계획은 일단 보류됐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